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한치영입니다. 오늘 보험계약법 첫 시간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해 볼 주제는 바로 보험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보험의 종류, 그리고 보험과 유사한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처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이란 무엇이냐. 자, 제가 이제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보험회사에게 매달 무엇을 주고 있죠? 그렇죠. 보험료를 주고 있죠. 그러면 보험회사는 저한테 무엇을 주고 있죠? 네, 사고가 났을 때 이 보험료를 받은 대가로 저한테 보험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내는 보험료는 소액인 반면에 우리가 받는 보험금은 고액이라는 것이죠. 자, 사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보험을 많이 가입을 합니다. 매달 적은 돈으로 큰 사고가 났을 때 고액의 경제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고 있죠. 그래서 생활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어떤 위험들 예를 들면 자동차 사고라들까 아니면 운동 중에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하는데 손님을 다치게 했다거나 아니면 내 종업원이 손님을 다치게 했거나 아니면 내 종업원이 다치거나 이러한 각종 큰 위험들을 대비하기 위한 어떤 제도가 바로 이 보험이라는 제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소액을 내고 고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어떤 이 시스템이 만들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적은 보험료가 큰 보험금이 되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적은 보험료를 많은 사람이 내면 큰 보험금이 될 수 있겠죠. 즉, 일종의 기금이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기금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기금 안에 구성원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확률이 40%였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손해액이 6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보험료를 산정을 해보니까 3,000원이 보험료로 산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금의 구성원의 대부분은 사실 회사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택시기사가 한 명 끼어 있었습니다. 회사원은 평일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운전을 잘 하지 않아요. 주말만 가끔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원의 사고 발생 확률은 30%다라고 측정이 됐어요. 하지만 택시기사는 하루 종일, 장시간, 그것도 매일 운전을 하죠. 그래서 사고 확률이 60%다라고 측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회사원은 평균 손해액이 500만 원이다. 그리고 택시기사는 천만 원이다라고 측정이 됐어요. 자, 하지만 같은 보험, 같은 기금 안에 있기 때문에 똑같이 지금 보험료를 3,000원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뭔가 조금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같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택시기사가 훨씬 큰 돈을 자주 받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럼 이것은 형평성에 일단 맞지 않고 그리고 이 상황이 지속이 되면 정작 회사원이 다쳤을 때 이 기금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돈이 부족할 수 있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험을 만들 때는 회사원, 회사원 같이 동일한 위험을 가진 구성원을 가지고 기금과 단체를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동일한 위험을 일단 결합시켜서 기금을 형성을 해요. 뭐를 통해서? 보험료를 통해서 기금을 형성을 한다. 그리고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게 바로 보험이라는 제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보험에서 말하는 이 위험이란 어떤 것이냐? 위험이란 아까 이 예를 보시면 동일한 위험, 률 이렇게 해놨죠. 사고 확률, 손해액 이런 것들을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위험이란 사고 발생의 가능성, 다른 말로는 손해의 불확실성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러면 보험에서의 이 위험의 특징들, 특성들은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는 다수의 동지대 위험이어야 됩니다. 이거는 아까 사례를 통해서 확인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연성, 즉 우연한 사고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암이 이미 걸린 사람을 암보험에서 가입시켜주지 않죠. 그것처럼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에서 다루고자 하는 위험은 이 우연성이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위험이 측정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위험의 크기가 적당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 보험 약관에서는 천재지변이나 전쟁, 기타 변란 등으로 인한 어떤 보험사고에 대해서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라고 해놓고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런 이유겠죠. 어떤 천재지변, 전쟁 등은 그 위험을 일단 측정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측정을 했다 쳐도 그 손해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잘못하다 보험자가 파산할 수도 있고 어떤 감당 못하는 크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3, 4번 그 위험은 측정이 가능해야 되고 크기가 적당해야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보험의 종류입니다. 자, 보험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여러 가지를 나누는 기준들이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기준들을 하나씩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처음에는 목적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래서 사회, 복지, 경제발전 등을 위한, 경제발전을 위한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공보험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적인 영리 추구를 위한 보험을 우리는 사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공보험은 사회복지와 경제발전을 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운영을 보통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운영을 맡고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산재보험이 이제 그 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데리고 있는 사업주라면 누구나 들어야 하는 보험입니다.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강제 가입의 성격을 띄고 있다. 그래서 주로 강제보험이 주를 이룬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사보험은 사기업이 그 운영의 주체가 주로 되겠죠. 그래서 가입도 자유로운 임의 가입이다. 그래서 임의 보험이 주를 이룬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사업주체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국가, 지방, 자치, 단체, 공공단체가 사업의 주체다. 그러면 공영보험이라고 해요. 그리고 기업 등의 사인이 사업의 주체다. 사형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상법에서는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느냐. 재물과 재산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이면 그것을 손해보험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신체,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을 우리는 인보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보험금 지급 방법에 따른 분류를 볼게요. 보험 계약 시에 정한 금액을 그대로 준다. 이것은 정액보험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정한 금액이 아니라 그때그때 실제 손해액을 지급하는 보험을 부정액 보험이라고 해요. 자, 다음은 보험 목적의 범위에 따른 분류입니다. 개개의 물건 또는 사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개별보험이라고 해요. 그리고 다수의 물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집합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수의 사람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단체보험이라고 해요. 자, 다음은 보험 인수 순서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사우디에서 기름을 한국으로 수입을 해오려고 합니다. 자, 유조선에 기름을 가득 싣고 한국으로 수입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회사 입장에서 조금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조선의 위험, 가지고 있는 위험도 그리고 손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손해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본인들이 좀 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다른 큰 보험회사한테 이걸 다시 보험을 2차적으로 들어요. 자, 이때 처음으로 든 이 보험회사를 우리는 원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든 이 보험을 재보험이라고 해요. 정리를 해보자면 최초에 가입한 보험, 든 보험을 원보험이다. 그리고 원보험을 다시 인수한 보험을 재보험이라고 한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보험과 유사한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저축과 보험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이거겠죠? 보험은 보험료를 납입을 합니다. 하지만 저축은 그냥 돈이라고 부르죠. 자, 더 들어가서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보험료는 다수의 위험을 측정을 해서 보험료를 산출을 합니다. 자, 이것을 대수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지만 저금은 그렇지 않죠. 이런 점이 다르다. 자, 다음은 상호부금과 개 그리고 보험과의 차이입니다. 자, 여러분들 개 아시죠? 개. 자, 차이는 저축과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역시 보험료와 돈 차이. 그래서 대수의 법칙. 알아 두시면 되겠어요. 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면 수지 상등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수지. 수지 맞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수입과 지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 수입은 뭐겠어요? 보험료죠. 보험료. 보험 가입자들로부터 받는 보험료죠. 지출은 뭐겠어요? 지출은 사고가 발생해서 지급이 되는 보험금입니다. 즉, 수지 상등하다라는 뜻은 보험회사 입장에서 가입자들의 보험료와 보험자의 보험금이 같다. 이것을 뜻해요. 하지만 상호부금이나 개에서는 수지 상등의 원칙이 개별적으로 성립을 하겠죠. 즉, 각 구성원이 내가 낸 만큼 가져가는 거죠. 하지만 보험은 다수의 어떤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가 소수의 사고 발생자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그 금액이 같아야 된다. 그게 이제 수지 상등의 원칙이고 서로 다르게 적용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자가보험과 보험의 어떤 차이입니다. 자가보험은 사실 보험이라고 하기보다는 본인이 단독으로 그냥 자기 위험을 인수를 한 거예요. 본인이. 하지만 보험은 단체가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여러 명이 단체를 이뤄서 기금을 형성해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 점이 다르다. 자, 다음은 도박과 보건 그리고 보험과의 차이입니다. 도박과 보건, 보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일단 도박과 보건은 우연성에 내가 기대죠. 우연한 이익을 바라는 마음이죠. 그런데 보험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필연적으로 일어날 일을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지 낫날지 모르는 그 일을 보험에 가입을 해서 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우연한 이익을 기대는 마음, 이게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사행성이라고 합니다. 사행성. 그래서 이 부분이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차이점은 역시 보험은 단체를 제가 계속 지금 강조를 하죠. 단체를 통해서 여러 가입자들이 조금씩 조금씩 보험료를 내면서 큰 위험을 분산시킵니다. 뭐를 통해서? 위험 단체를 구성해서 위험을 분산시킨다. 그리고 또 가장 큰 차이는 피보험 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는 나중에 가서 정말 자세하게 다시 다룰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지금 말씀을 드리면 내가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얻는 이익이다. 라고 지금은 알고 계시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이 있다. 자, 다음은 보증과 보험의 차이입니다. 자, 우연한 어떤 일로 발생한다. 뭐 그런 것은 비슷하죠. 근데 이건 역시 보험은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 뭐를 통해서? 위험 단체를 통해서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공제와 보험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공제, 택시공제, 버스공제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죠? 택시공제는 택시들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버스공제는 버스들만 가입을 할 수 있어요. 즉, 조합원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조합원들, 그 단체에 속하는 조합원들이 본인들끼리 구성을 해서 어떤 보험 같은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공제는 가입이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보험은 불특정 다수가 다 가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점이 차이점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보험이란 무엇인가? 보험의 종류, 그리고 보험과 유사한 제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보험이란 어떤 거냐? 동일한 위험을 결합해서 기금을 형성한다. 뭐를 통해서? 보험료를 통해서. 그리고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자, 그런데 여기서 위험이란 그럼 어떤 것이냐? 보험에서 다루는 위험이란 사고 발생의 가능성 또는 손해의 불확실성을 얘기를 한다. 자, 그 위험의 특징들에는 첫 번째, 다수의 동질의 위험이어야 되고 두 번째, 우연성을 가져야 되고 세 번째, 측정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위험의 크기가 적당해야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보험의 종류에 대해서도 했었죠. 그래서 목적에 따른 분류로는 공보험과 사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보험은 어떤 사회 공공의 목적을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 지방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형식이 강제 가입을 띠는 주로 강제 보험이다. 하지만 사보험은 그 반대로 사기업이 주로 운영을 하고 임의 가입 형식을 띠는 임의 보험이 주를 이룬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사업 주체에 따른 분류도 했었죠. 공용보험과 사용보험으로 나뉜다. 상법에 따른 분류도 했습니다. 재물과 재산 손해를 담보하면 손해보험이고 신체 손해를 담보하면 임보험이다. 보험금 지급 방법에 따른 분류도 했었죠. 그래서 계약 시에 정한 금액을 주면 정액보험 그리고 실제 손해액을 주면 부정액보험이다. 라는 거 했었습니다. 보험 목적의 범위에 따른 분류도 했었죠. 그래서 개별보험, 집합보험, 단체보험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보험 인수 순서에 따른 분류, 유조선 얘기하면서 했었죠. 최초의 보험은 원보험이라고 하고 원보험을 다시 인수한 보험을 재보험이라고 한다. 보험과 유사한 제도, 저축과 돈, 가장 큰 차이는 이 보험료다. 무슨 차이냐? 보험료는 다수의 위험을 측정해서 산출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대수의 법칙이라고 한다. 상호부금과 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수지상등의 원칙에 있어서 그 적용이 다르다. 보험은 가입자들의 보험료와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험금이 같아야 되는데 상호부금과 개는 수지상등의 원칙이 개별적으로 성립을 한다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가보험과 보험, 이것도 설명을 드렸었죠. 자가보험은 보험이라기보다는 이 위험을 그냥 내가 떠안고 가는 것이다. 자, 도박과 복권, 사행성, 우연한 이익을 기대하는 사행성이 어떤 공통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험은 위험 단체를 구성해서 위험을 분산시킨다. 그리고 피보험 이익이라는 것이 있다, 기본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보증, 보증도 마찬가지죠. 우연한 사고를 공통점으로 하지만 어떤 위험 단체를 구성해서 위험을 분산하는 것은 보험이다. 공제, 가입이 한정되어 있다. 설명을 드렸었죠. 하지만 보험은 불특정 다수가 가입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지금 같이 교재를 보시면서 한번 중요한 부분을 밑줄을 한번 쳐볼까요? 자, 1절 보험 제도에서 1, 위험입니다. 자, 제가 밑줄 칠 부분들은 밑줄이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편하게 따라오시면서 그냥 들으시면 되겠어요. 자, 1번 위험에 의의해서 두 번째 줄에 밑줄, 보험은 위험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위험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사고나 손해의 불확실성 또는 가능성이다. 라고 정의가 돼 있습니다, 책에는. 자, 그리고 2번 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위험의 특성, 이거 했었어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그냥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그냥 보기 그 1, 2, 3, 4번에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면 돼요. 묶어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동질의 위험이어야 된다. 그리고 우연한 사고의 발생이어야 되고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위험이며 적당한 크기의 손실이어야 된다는 얘기 했었죠.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험의 개요 해서 보험이란 경제생활의 불안을 제거할 목적으로 나왔죠. 자, 밑줄, 동종의 우연한 사고 발생, 밑줄 치시고 그 오른쪽 끝에 다수의 경제주체 결합 그리고 바로 옆에 보험단체를 구성 그리고 또 옆에 소액의 금전, 괄호하고 보험료 그리고 바로 옆으로 또 기금 형성 그리고 또 마지막 줄에 보험금까지 밑줄을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보험이란 뭐냐 동종의 우연한 사고 발생의 위험에 처한 다수 즉, 다수의 경제주체를 결합시켜서 보험단체를 구성을 하고 소액의 보험료로 기금을 형성한 다음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괄호 2번 보험의 목적 괄호 3번 보험의 운영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만 읽어보면 보험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금액은 보통 자, 밑줄 대수의 법칙을 응용한 사고 발생의 개현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대수의 법칙 아까부터 나왔었죠?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서울시의 택시 사고율을 우리가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집단이 있어요. 택시가 만대를, 택시를 만대를 가지고 있는 집단과 백대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있습니다. 자, 어느 집단이 훨씬 더 정확한 사고율을 조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만대인 집단이 훨씬 더 정확한 사고율을 조사할 수 있겠죠. 즉, 뭐냐? 표본이 다수일수록 사고 예측률이 정확하다. 이게 바로 대수의 법칙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법칙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느냐? 정확한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대수의 법칙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네번째 줄 오른편에 밑줄 치실게요. 직접 법률상의 단체를 형성하는 것을 상호보험회사라고 한다. 쉽게 말해서 공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필요한 사람, 조합원들이 직접 이 단체를 형성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줄에 보험계약자가 단체를 형성하는 것은 영리보험회사다. 라고 밑줄을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험의 종류 볼까요? 그래서 공보험, 밑줄, 기업,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보험사업의 경영주체다. 라는 거 밑줄 치시고 자, 니은 이것도 읽어보시고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는 공보험의 종류가 있어요. 자, 이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표시를 해주시고 한번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네, 보시고 디귿을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공보험은 그 설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밑줄, 강제보험 형식으로 운영이 된다. 말씀을 드렸었죠. 자, 리을, 수지상등의 원칙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자, 수지상등 원칙은 뭐였죠? 수입과 지출이 같다. 보험회사의 수입과 지출이 같다. 자, 근데 사실 이 공보험은 사회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수지가 막기가 힘들죠. 그래서 오른편에 보시면 공적 부조 밑줄을 쳐주세요. 자, 공공지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단체들,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정부라든가 이런 데서 공공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동그라미 2번 사보험입니다. 기억에, 자, 밑줄. 사적인 영리추구, 그리고 오른편에 보험회사가 운영한다. 니은, 가운데 밑줄, 임의적. 밑줄 쳐주세요. 자, 임의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그 바로 밑에 공보험과 사보험을 비교를 해놨습니다. 보면, 하나씩 볼까요? 보험관계의 성립. 공보험은 강제보험이 많다 그랬죠. 그리고 사보험은 임의적이다. 보험료, 자, 공보험은 소득비리라고 돼 있는데 모든 공보험이 소득비례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통 어떤 사회적인 목적상 소득비례인 경우가 많다. 그런 뜻이고요. 자, 사보험은 보험료를 산정할 때 위험도나 보험급부, 그러니까 보험금이겠죠. 그래서 보험금의 크기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산정을 한다. 자, 네 번째에 보험료 산출입니다. 그래서 공보험, 사회-경제적 관계에 의해서 보험료를 산출한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수지상 등의 원칙에 맞춰서 산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의 여러 사항들을 다 고려를 해서 보험료를 산출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사보험은 과학적 통계를 통해서 산출을 하겠죠. 그런 차이점이 있다. 자, 밑에 보험급부를 보실게요. 자, 공보험은 법적으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얼마,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해라 라든지 확정이 돼 있어요. 하지만 사보험은 계약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험 가입 대상자, 공보험은 제한이 있다. 제한이 있다. 하지만 사보험은 제한이 없다. 라고 표시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괄호 2번 밑에 보험 사업 주체에 따른 분류돼 있죠. 그래서 공영보험 두 번째 줄에 밑줄,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의 공공단체, 밑줄 쳐주세요. 그러니까 사업의 주체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사형보험은 4인, 표시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장 넘기실게요. 3번 보험 가입을 강제하는가, 여부에 따른 분류예요. 여러분이 배운 겁니다. 강제보험과 임의보험으로 나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제보험 보시면 밑줄, 대부분의 공보험이라고 밑줄을 쳐주시고, 임의보험은 중간에 또 있죠. 대부분의 영리사보험이라고 밑줄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볼까요? 상법상의 분류, 우리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글은 읽어보시고, 밑에 표에다가 손해보험 밑줄, 그리고 임의보험 밑줄 일단을 쳐주세요. 그리고 손해보험, 과로치고, 재산, 재물이라고 적어주세요. 재산, 그리고 재물. 재산과 재물을 담보하는 보험이 손해보험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임의보험은 과로치고 사람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손해보험 보시면, 자, 오른쪽 끝에 실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한다. 라고 밑줄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내려와서 디귿 손해보험의 종류, 상법 보험편을 좀 표시를 해주세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손해보험 파트에서, 뒤에 나올 손해보험 파트에서 하나씩 하나씩 다뤄볼 보험들입니다. 그래서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배우게 되실 겁니다. 자, 한 장을 넘기셔서 임의보험을 보실게요. 임의보험을. 자, 임의보험을 보시면 밑줄을 치시겠습니다. 첫 줄에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렇게 밑줄을 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그 종류에는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질병보험 등이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 다음 5번, 보험사고 대상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손해보험, 임의보험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자, 괄호 6번, 보험금 지급방법에 따른 분류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액보험은 뭐다? 밑줄, 보험계약 당시 정한 금액이다. 부정액보험은 보험사고에 의한 실제 손해액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한 장 넘기셔서 보험사고 발생의 장소에 따른 분류입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그냥 체크만 해두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육상보험은 육상의 위험을 담보하는 거고, 해상보험은 선박 등을 이용한 어떤 해상, 그리고 항공보험은 공중에, 항공에 의한 보험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8번, 보험 목적의 범위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래서 이거 했었죠. 첫째 줄에, 자, 밑줄. 개별보험은 개개의 사람이나 물건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줄, 오른쪽 끝에, 보험의 목적이 물건의 집합이면 집합보험이라고 하고, 사람의 집합이면 단체보험이라고 한다.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개별보험, 2번에 집합보험이 있는데, 집합보험에 보시면 특정보험, 포괄보험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특정보험은 보험의 목적이 특정된 보험이다. 포괄보험은 총괄보험이라고도 하며, 보험의 목적의 전부 일부가 특정되지 않고, 보험기간 중 수시로 교체되는 것을 예상하고 체결하는 보험이다. 자,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어떤 다수의 물건을 담보하는 것을 여기서는 집합보험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다수의 성지를 정해놓은 것이 바로 특정보험이에요. 근데 포괄보험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창고를 담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고는 이 일정한 기간 동안에 들어왔다 나가는 물건이 수시로 바뀌죠. 어떤 특정을 해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물건을 담보하겠다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포괄보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의 단체보험과 복합보험, 단체보험은 설명을 드렸고, 복합보험에 과로 치시고, 종합보험이라고 적어주세요.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보험이 치료비 보험, 수술비 보험, 입원비 보험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건강종합보험 이런 형식으로 들고 있죠.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종합보험은, 집합보험은 보험 목적이 다수인데 만에, 동일한 보험 목적에 대해 다수의 보험 사고가 복합되어 있는 보험이다.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담보하고 있는 보험이 종합보험이다. 복합보험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밑으로 보험 인수 순서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래서 유조선 얘기하면서 원보험과 재보험에 대한 얘기 우리가 했었었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짝 넘기셔서 보험 가입 대상에 따른 분류에서 기업보험, 가계보험,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보험과 유사한 제도 우리가 했었죠.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읽어보시고, 제가 키워드만 표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축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중간에 대수의 법칙 표시를 하시고, 괄호 2번 상호부금과 계에서 동그라미 2번의 대수의 법칙 또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수지상 등의 원칙에서 나오죠. 이거 표시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가보험 동그라미 2번 둘째 줄에 보험 단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괄호 4번에 동그라미 2번 도박이나 복권은 밑줄 사행성, 사행성을 띄고 있다. 그리고 오른쪽 끝에 피의보험 2 이것도 표시를 해두시고, 동그라미 3번에 오른쪽에 위험 단체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장 넘기실까요? 그래서 보증보험을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위험 단체, 그리고 오른편에 대수의 법칙 이라는 표현 계속 나오고 있죠. 동그라미 3번, 근데 보증보험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 요즘에는. 우연성, 우연한 사고를 대비한다는 거에 대해서 보험과 보증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보험으로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보증보험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공제. 공제도 마찬가지고 하나 체크해드릴 거.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줄. 일정한 직장, 직업 또는 지역적으로 한정하여 가입이라고 밑줄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시간에 내용이 모두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